설곤 봐, 우리. 여기 저기 박물관인가 봐, 여기가. 이게, 이게 그거야. 그 투탕카멘의 가면같이 미라 하는 왕 무덤 있잖아, 그거야. 우리 아까 올라갔던 거 다 사진으로 있다. 여기, 여기. 이런 문자야, 이런 문자. 이게 다 글자거든, 이 사람들. 문자. 여기로 이제 기록해놓은 거일 거라고, 막. 이런 식의 석판들이 엄청 많은 거지. 이게 어느 정도 해석이 됐어요? 그렇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위대한 게 뭐냐면은, 뭐 숫자나 이런 거. 0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들이 처음 안 거지. 0이라는 개념, 숫자 0. 마야는 이 세 가지 기호로 숫자를 다 표현했거든? 뭐, 예를 들어서 1이랑 5랑 합쳐서 죽을 만든 거지. 마야 숫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20진밥을 썼어. 우리 복볼부에 있어, 이거. 있지 않아? 붙어놨지? 아, 위에도 있지.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네. 대박. 아... 아, 이게 편두구나. 아, 이게 편두구나. 아... 이게 편두야, 그러니까 얘기했던. 아, 이게 편두구나. 이게 편두야, 그러니까 얘기했던. 자기가 이제 옥수수처럼 인간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편두를 만드는 거지. 아, 아기 때부터. 그렇지. 그게 편두를 만드는 기구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쭉 눌려가지고 올려. 말랑말랑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인위적으로 만든 뭔가. 이거 가지고 외계인이 나왔다. 급무론이도 난리가 났었던 거지. 이게 왜 이렇게 오르지. 역수가 있긴 하다. 소설이 있지. 네가 발굴됐을 때 뭐 난리가 났었어. 아니, 나야 뭐 이런 거 책에서만 봤지 뭐 이거 진짜 신기하네. 어? 어, 이거? 어? 야, 이게 그거네. 야. 이게 우리 뽀뽀부에 나오는 그거. 야, 이거구나. 이거 맞는 거 같다. 맞는 거 같다. 네, 맞죠? 그러니까 이거와 연관돼 있다니까. 시현아 이거 어플, 어플 그거 아까 그거. 시현아 이거 어플, 어플 그거 아까 그거. 그거 그거 아까 글자 그거 찍으면 나오네. 어디? 아, 찍으면. 트위터가 안 돼서 안 되고. 이걸 편 찍어놨으니까. 찍어놨으니까. 가서 밥 먹으면서 알아보자고 이거. 이거. 똑같죠? 이거야 이거. 미니어처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응. 여기 아까 우리 경기장 그쪽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구나. 이렇게 컸었구나. 신기하다. 이거 해보니까 느낌이 다르네. 달리 보여. 아니 잠깐만. 아, 이런 그릇들이 발견이 됐구나. 재밌다. 이거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네. 그렇지? 안에 무늬도 있네. 어. 이야, 저거 너무 신기하다. 이야, 난 이것도 너무 신기해. 편도 뭐. 이걸 어디서 이렇게 보더니 직접.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응. 아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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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저렇게 문자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아, 진짜 여기. 다시 못 오겠지. 제가 할게, 제가. 아냐, 아냐. 내가 할게. 그냥 내가 할게. 나 탔어. 됐어. 주현아 너 안 불편해? 네, 너무 불편합니다. 괜찮아? 네, 진짜. 갈까? 네. 갑시다. 뭐. 뱃백. 여기 아기 뱃백. 음. 여기 아기 뱃백. 아기 뱃백. 이뿐에 다 등장하는거잖아. 아기 뱃백. 아기 뱃백. 아기 뱃백. 아기 뱃백. 주현아. 여기 아기 뱃백. 아까 위에서 봤던, 제가 이런데잖아. 네. 이게 다. 다 한눈에. 아.. 아 근데 올라갈 대야가 무섭더라 너무 무서워? 그치 형? 너무 무서웠습니다 조심해 네 조심해 네 조심해 조심해 앞쪽 풍경 말고도 뒤쪽 풍경도 그렇지 그렇지 옆쪽 풍경도 너무 좋더라고요 양쪽으로 이야 진짜 나중에 물론 아직도 가볼 데가 많지만 나중에 저기 사진 찍은 거 보면 어떨까? 아 나 진짜 아까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림 있는 거 보고 박물관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림 있는 거 보고 저거 있는 그림이야? 어 뽀뽀뽀부? 뽀뽀뽀부 뽀뽀..뽀뽀부 어 뽀뽀부 네 이게 우리 뽀뽀부에 나오는 그거 야 이거구나 와 야 이게 그거네 야 어 봐봐 데이터가 안 돼서 안 되고 일단 찍어놔 찍어놔 아 참 네 뭐가 돼? 왜? 안 되지? 살짝 신호가 잡히긴 했습니다 됐어? 봤어요 뭐야? 뭐야? 해석됐어? 네 해석됐어?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와 뭐야 뭐야 정답이 바로 나와 네 진짜로? 네 형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야 뭐야? 피해가 뭐야? 피해가 뭐야? 어쩌수 알갱이는 야자수인데 야 뭐야? 지현아? 초콜렛이요 지현아? 아 초콜렛이요 네 초콜렛? 야 초콜렛 그런 거 같아요 그게 코코아 열매인 거 같아요 마야인들이 초콜렛을 먹었구나 아 초콜렛을 먹었구나 아 그러니까 그게 화폐로 쓰였을 거야 코코아가 그래서 이제 노동하면 그 코코아 열매를 주는 거야 화폐로 그러면 내일은 초콜렛과 관련된 뭔가 마야 유적지를 가는 거야? 그렇게 했지? 네 그럴 거 같아요 초콜렛 밥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가나 초콜렛 먹으면 안 돼? 가나? 사서 근데 그 아저씨는 뭐야?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러게요 코코아 따서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거를 아 막 밟고 그런 건가? 저거 이게 왜 그러지? 우리 또 초콜렛 농장으로 데려가는 건가? 그러니까 초콜렛 수확하고 뭐 소실하고 그리고 초콜렛으로 아 농장 채우고 아 나 진짜 생각해 죽겠네 초콜렛 농장? 불안하다 아기 놀랬어 아기가 놀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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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렛 아우 저 학생들이 아 저렇게 매달 녀석 아네 차에 아 저희도 아 저희도 아기가 저렇게 매달 녀석아 피크업 하시는가 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누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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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없어 있지? 아 진짜요? 그럼 저도 초콜렛 그때 있어요 그래? 어 있어 아 운수명은 응 운수명 피지컬에도 워낙 운수냈으니까 또 아 그러니까 뭐 그랬었어 야 야 너 왜 옆에서 그렇게 보냐 어? 아 느껴졌어 야 그게 안 느껴지냐 야 옆에서 여기서 좀 좀 좀 좀 아니 그 눈빛은 뭐냐 도대체 아 느껴지 어? 아 나 진짜 안 느꼈어 그래 한 번도 주현이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요 거의 정글짐 있잖아요 어 정글짐 뭔지 아시죠? 어 아시죠 정글짐 정글짐 맨 위에 어떤 형이 앉아 있었는데 어 너 얼마 했냐 그래서 어 약간 300월인가 있었는데 어 줬죠 줬어? 어 잘 줬어 잘 줬어 네 형님은요? 난 많지 무서운 형들한테 무서운 형들한테 돌목에서 무서운 형들한테 돌목에서 그래서 돌아서 가려고 생각했는데 마일론아 마일론아 어디 가노 그랬래 달리기가 너무 빠를걸 운동을 너무 잘하게 생긴 거예요 그 형들이 아 진짜 어 그래서 예 얼마 있노 천 원짜리 하나 있으니까 와 마일론아 완전 긁이네 이거 마일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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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줬어요 저 아 진짜요? 대구에 무선 형들이 많구나 아 무선 형들이 좀 있었어 우리 어릴 때는 좀 있었어 뭐 또 아침 한숨 형 대구에 다